우리 오마이뉴스에서 대선 전에 소중한 기자께서 오마이뉴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소중한 기자님께서 윤석열 집단이 기자협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연기해서 파행이 났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잖아요 알고 봤더니 제주도에서 일방적으로 토론을 연기하고 제주도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단독 보도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방역수칙을 반하고 술판을 벌이고 국권자들한테 향을 제공하는 게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수소문을 해서 공익 제보를 제가 직접 받아가지고 소중한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단독 보도라고 오마이티비 제가 출연하면서 몇 안 되는 단독 보도에서 그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윤석열, 온희룡 집단 그날 술판만 벌인 게 아니라 방역수칙도 위반했다 마스크, 아니 QR 체크도 하지 않고 들어갔고 6명씩 3방에 쪼개기 회식을 했고 쪼개기 회식 방역수칙 위반이죠 그다음에 QR커도 안 하고 들어갔죠 윤석열, 방역수칙 위반이죠 그다음에 6명씩 3군데 있는데 윤석열하고 온희룡이 뒤늦게 왔거든요 기다렸다는 듯이 3방을 다 돌았어요 인원 그때 당시 6명이었거든요 8명 인원이 많이죠 나갈 때 윤석열 캠프 관계자와 국회의원 후보인은 고위 관계자들이 술값을 계산했어요 3군데를요 윤석열은 대선은 전국선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향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30만 원대의 향을 제공해요 6명의 기자면 30만 원대면 5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김영란법 위반도 있어요 그것은 냅두더라도 최소한 방역법 위반하고 유권자 향응 제공 선거법 위반은 확실합니다 이걸 단독 보도했어요 왜? 당시 현장을 모두 보신 분이 유심히 그걸 다 본 거예요 그거 제보해줬고 제보로 해서 오마이티비 단독 보도 나갔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그걸 다 신고를 했잖아요 선관위, 제주시, 질병관리청, 제주도경 다 신고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군요 뭐라고 하던가요? 제주시에서 먼저 어떻게 회신이 왔느냐 현장 방문해서 쪼개기 회식이 있었고 방역법규 위반이 있었던 걸 확인하였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주의를 주었다 강한 주의를 줬다 그리고 방역법규 위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그게 무슨 뜻이죠? 징구하였다 확인서 징구는 뭐냐면 그날 3월, 그날이 2월 말인가인데요 제가 기자회견 토론회 거부했던 날 아프다고, 숲 한 번의 날 그날 쪼개기 회식이 있었고 방역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확인서 사장님이 써주는 거죠 아, 사장님이 확인해 왜냐하면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야지 제주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과태로 처분을 하던 뭐, 위법행위가 심하면 고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역법규라는 게 그렇죠 아직 안 나왔어요 목포하고 강원도, 강릉 거는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제주도는 왔잖아요 위반이 맞다고 전화를 했어요 아니, 사장님한테 위반 확인서까지 징구했고 주의까지 줬다고 하니 강력히 자, 그러면 과태로 처분했겠네요 윤석열, 온희룡이랑 그날 6명 6, 38, 18, 18, 18 총 20명이거든요 20명 아, 근데 뭐 그건 위반은 맞는데 CCTV가 없어가지고 누가 누가 왔는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처분을 안 하고 있대요 네 아니, 이보세요 공무원 선생님 네 지금 대통령 당선됐다고 눈치 보는 겁니까? 제가 강하게 이야기 드렸어요 아니, 그러면 사장님한테 가서 인적 상황 누구누구 왔는지 진술을 받고 윤석열, 온희룡은 확인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확인하고 필요하면 CCTV 보면 될 거 아니야 사장님이 다 협조해주고 있던데 그때서야 아, 그런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오늘 또 전화했더니 자기들이 처분을 위해서 확인해야 되니까 가야 됩니다 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CCTV 이런 거 확인해보는 거예요? 네 지금 조사 중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오마이티비 단독 보도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 윤석열 당선인 혼내줬다 속션하다가 아니라요 그것도 있지만 국민들은 다 지키려고 하는 공동체 룰과 매너를 철도에서 족발을 함부로 올리고 구둣발을 함부로 올리고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고 QR 체크도 안 하고 지들은 불법을 함부로 저지르면서 다 봐주고 남의 티끌은 태사로 만드는 정치 공략에 있어봤던 자들이 걸린 거잖아요, 드디어 국민들이 강약한 경고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너는 왜 국민들한테 법을 지켜라 그러면서 당신은 왜 그러고 다니는데 경고가 일종의 경고장이 더 커진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